나의 안을 구하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는 내 여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나의 안을 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는 내 여와라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?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잘 지내는지 문자 전화 한 번씩 하면 참 그분에게 그 생각난 분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요 서로 전화 안부 전화하는 시간 가져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을 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는 내 여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는 내 여와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 옆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알렐루야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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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